바람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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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쌤의 기타를 쓴 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용필의 그겨울의 찻집으로 악보 없이 기타 연주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은 Cm인데 Am 키로 해보겠습니다. Am의 1도는 Am 코드 4도는 Dm 코드 5도는 E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Am, Dm, E 코드를 가지고 음을 찾는 겁니다. 일단 해볼게요. 바람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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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가면 거의 90%는 1도로 갑니다. 1도 A마연 하죠. 마른 볼 창가 4도 한번 가볼게요. A앉아 5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을 하시 5도니까 1도 이제 후렴으로 가는데 후렴으로 가는 코드는 1도나 4도, 5도 중에서 가거든요. 아름다운 제 부분을 1도, 4도, 5도로 한번 해볼게요. 외로움을 마셔요 그대로 하면 안 어울리죠? 4도로 하면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그래서 4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마셔요 4도 그 다음 5도로 갈 거냐? 아니면 1도로 갈 거냐? 사랑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더 어울리네요. 그 다음 홀로 지세는 그 다음 홀로 지세는 확실하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A마이너키에 1도 4도 5도 이거 외에 쓰일 수 있는 코드가 C, F, G 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C로 해볼까요? 안 어울리죠? 그 다음 G로 해볼까요? 좀 어울리죠? 거기에 G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름다운 제 사랑에 G로 해볼까요? G로 해볼까요? G로 해볼까요? G로 해볼까요? 이제 한달라 끝나니까 5도가 오겠죠? 5도니까 다시 1도 뜨거운 이름 뭔가 뜨거운 이름 뭔가 가야 되겠죠? 4도나 뜨거운 이름 뜨거운 이름 4도가 어울리죠? 뜨거운 이름 그 다음에 가슴에 두면인데 가슴에 두면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C, G, F에서 가슴에 두면 이것도 어울리는데 G로 하면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그죠? 그래서 G로 가면 더 어울리고 아니면 뜨거운 이름 가슴에 안 어울리네요. 그러면 뜨거운 이름 G를 잡아야 되겠네요. 가슴에 두면 그 다음 왜 한숨이 나는 걸까? 4도를 볼까요? 왜 한숨이 안 어울리죠? 5도니까 5도니까 1도 아 아 웃고 있어도 4도 웃고 있어도 떨어지죠? 5도라면 웃고 있어도 안 어울리죠? 4도 웃고 있어도 그 다음 눈물이 난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웃고 있어도 그 다음 5도 1도로 갔다가 눈물이 난다 그죠? 그 다음 끝나는 부분이죠. 이제 그대 나의 사랑만 남았으니까 항상 끝나는 부분은 5도로 가서 1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대 나의 사랑 한 마디밖에 없죠. 그대 나의 사랑 끝나는 거는 1도로 악보 없이 기타를 치려면 일단 시작하는 키의 1도 4도 5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A마이너 키에서는 1도가 A마이너 4도가 D마이너 5도가 E 코드 자 부르면서 한 코드로 쳐도 계속 어울린다 그러면 그 코드로 쭉 가시고 그 다음 그 코드로 쳤는데 안 어울리면 4도나 5도를 가지고 쳐보시고 그것도 안 어울린다 하면 C 아니면 G F 코드를 사용해서 멜로디와 어울리는 코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보시고요. 궁금한 부분이나 잘 안되는 부분은 답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